자동차 자체의 기소성과 오너의 특수성이 만나면 값이 훌쩍 오른다. 엘비스 브레슬리의 BMW 오베틀과 스티브 잡스가 타던 Z8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애용하던 자동차는 어떨까? 내년 1월에 열리는 경매에 시선이 솔리는 이유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자동차광으로 알려졌다. 그의 곁엔 수많은 차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모델이 이번 월드와이드 옥션 월드와이드 옥션 여지의 무대에 오르는 벤츠 770K다. 히틀러의 퍼레이드카로 유명한 2차는 벤츠의 770 시리즈 중 존력을 높인 770K 1930에서 1943의 바탕을 두었다. 이번에 나온 매물은 1939년형 기반의 모델이다. 히틀러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퍼레이드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렬 8기통 7.7L 230마력 엔진과 5단 수동 변속기를 조합한 파워트레인은 여느 770K와 다를 바 없지만 총기나 폭발물로부터 히틀러를 지키기 위해 철판으로 바닥과 보디 패널을 보강했고 30mm 두께의 방탄 유리를 사용했다. 히디가 6m에 이르는 큰 덩치에 방탄 작업을 더해 무게가 5톤에 이른다. 그럼에도 최고 시속 160km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출중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렇듯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히틀러의 덴츠 값은 얼마나 나갈까? 전문가들은 14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참고로 2009년의 경매 예산 95억 원에 낙찰됐다. 소중력이 distinct. 고사히, 곳곳에 미니扶아, jek민, 마새난다. 페이스리, 다운, 마지막 습관짐이 재단 하자인데 슬픔, 증명의 쓰레기, 정상게, 정상게, 고사, 정상게, individual, 어, 이초같은 삶 sab forgiven, 감사합니다.